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외 지역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해 주말 동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내내 아침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에 머물면서 큰 더위 없이 야외활동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무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